와 진짜 구간이 어디야? 여러분 같이 길 좀 찾아주셔야 돼요 나 진짜 이거 길이 너무 어려워 이 게임 님 붙는 거 못 가요. 못 가. 여기 아 길치가 아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면 뭐 잘 찾을 것 같습니까? 나나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길 어딘지 못말하고 있잖아. 틈새 찾기 힘들어요 이거는 어 그것도 보는 여러분들이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상황을 나는 지금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 여기 뭘 숨을 하는 거야 진짜 어 손이 어디 가요? 저쪽에는 안 들어가서 지금 저쪽에는 밑으로 가면 저기 인가 보다 빛을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 좋습니다 제발요 하 뭐 숨을 지나가 드디어 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할 건 없어요 내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못 찾으면 배터리가 없다고? 사랑합니다 아예 아파라 저기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다 하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못 찾으면 나한테만 몰아지 제발요 안맞겠지 제발 제발 좀 조심하세요 더 죽어야지 제발 제발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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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관주 잘하는데?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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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누린 겁니다 여러분들 공격이에요 이러면 그냥 피가 푸르기 때문에 공대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희석 이중이다 희석 이중이다 희석 이중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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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를 채우시 야 죽고 싶어? 짝꼬키 오오 와우 제발 이거 된다 아 감으려고 했는데 감는게 안 됩니다 체력 그만 좀 여어 아아! 쩨앗! 담아주고 아! 뒤에서 온거구나! 아 걔 너거트를 바로 치워야 되는군요 활 쏘는게 아니었어 기어왔던거였어 강아지 마냥 그쪽 벽히면 되겠지 여기서 다행히 세이브가 아주 나이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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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주 그냥 좀 놔둬라 제발 어 많이 다쳤다 얘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우리가 당신을 돌봐준대요 우리가 당신을 돌봐준대요 아야! Lars 아직 성경 기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그 환생을 우리가 기록하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저의 환생을 기록해준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이게 옛날에 실제 사건이죠? 환생 도주가 뭐 환생 털 해가지고 집단 자살했던 네네 우리는 그런 환생 시기 시작 어 우리.. 우리가 이제 그의 무덤으로 안내해주겠어 아 저의 무덤으로 안내줄거래요 제발요 제발 이러지 말래요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거죠 어떻게 하냐면 저는 갑니다 여러분들 이건 꾸밀거야 이러면서 또 학교로 가는거야 너 진짜 생매장이네 왜 구경마냐고요 내가 키가 안 움직여지니까 아 그니까 뭐 이제 움직이네 아 생매장을 되게 어중간하게 했네요 어 진짜 역시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시 부활합니다 하 배터리 오케이 배터리 두개 신밧닷 뭐야 뭐 오고있어 뭐 이새끼야 야 오지마 뭐 이새끼야 야 무슨사람이야 사람이 기어다니던 것 같은데 베터리 배터리 집사 너무 힘들어해 쉬어줘야돼 안에 찾을 생각이 있는거야 너 진짜 죽어진다 진짜 죽어진다 저를 정화시키겠다고 거의 함정수준으로 있는데 살로감사합니다 저쪽이다 아유 우리 본격 성경체험 같길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싸이비에 미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싸이비가 이렇게 위험해 천원 후원 저게 어떻게 내려가지? 드디어 아내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아내가 진짜 어떻게 내려갈라고 클리어프했어 이쪽에 길이 있었다니 저세상 가는줄 같이가 구세주 그가 왔어 구세주가 준비가 됐대 그가 왔어 사람을 남쟁이 부린다 아 아 제발 아 어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어 얏 이야아아아아아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걸로 문이 열렸거나 그러겠지 한번 저방향 그대로 따라가볼게요 동생은 필요 없는데 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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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기도한부러와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돌아온게 아까 그걸 했잖아 내가 떨어지면 안될거같아요 아 옆에 있는 애는 친구입니다 친구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귀소본능이라는건데 너를 병들게 할거네 어떻게 다쳐가지 피같은거 아까 피같은거 매겼잖아 와 길 많이 어렵다 아 지금 한 3시간 좀 넘었습니다 아까 여기가 자른곳이거든요 이 방향을 다시 해보고 쭉 가보자 넘어가는거 없네 아까 이 방향이었잖아요 아 뭔가 막은거도 큰거 아닌데 나 모르는건데 처음부터 막은걸 봤을땐 땅에 밧줄이 있다는데 땅에 밧줄이 있다고 아 땡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가봤으면 로퍼 주워서 아 그 밑을 내려가는거구나 눈으로 왔다 눈으로 왔다 아 씨 아 도망간 길 다 외웠죠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들 길 완벽히 외운 저희 클라스를 길 밧줄로 요게 봤어 빨리 가야해 빨리 가야해 빨리 가야해 빨리 가야해 grinding 그만해 그만해 어허 Hur 멈추걸낭 어헴 내 위로 떨어지면 bas 깃! 좋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아유 아유 눈뽕 아 이거 이거 약간 영상편집 기술 아닌가? 럼들 이런거? 딱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뀌고 학교 밖으로 나왔죠 지붕위요? 학교 지붕 위로 가는데요? 아 여기가? 옥상이군요 아 배터리 여기 여기 앞에 호흡좀 채우고 갑시다 호흡이 안채워져서 안간게 아니라 금이 안가는데 갑작지! 없네 스팸 또 학교로 들어갔어 괴물 있는곳이잖아 여기 맙소사 피가있는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어! 으악! 우어 Dutchrange 와 진짜 놀랐어 와 나 소리도 안들리는데 제발 앞에 문으로 들어가자 젠제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야 여기 올라가 올라가 여..야 여기 여기로 못 뛰어내려? 못 뛰어내려 위에서다 이번에 내 감이 맞다면 지금 밑에 내려가는데 미친 감각 여러분 이게 바로 게임 유튜버의 감각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길은 어려워요 여기로 나왔으니까 저쪽으로 안 열려요 어어 이것은 화이트데이입니까? 우리 천원호원 감사합니다 화이트데이 이게 아니면 요쪽이 아닐지도 몰라 아냐아냐아냐 아유 천원호원 감사합니다 아 채찜 보고있습니다 아살아님 그니까 지금 보려고요 아냐아 저기 하나 더있어 저거 없거든 여긴요 여기다 야챠 프린 귀엽잖아요 친구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아싸 배틀 두개 신받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스 좋아요 젠장하이 안녕 뒤에 보면 누구 있을 것 같은데 없네 하지만 뒤에 가면 문이 잠겨있겠죠? 안 열려요 안 잡혀있네 우와 여기 밖에 있어 대신 여기다 두고있죠 아니 아까 그 문이 잠겨있었던게 맞나? 확실해? 점프해놨어 혹시 우리 가보자 여기밖에 길이 더 없잖아 잠겨있네 배터리 먹으려고 여기로 왔다고? 다른 바닥끼꺼? 아까 그거 안 열리던데? 이제 열리나? 한번 여기로 가야되나? 여기 좀 아 열리네 이제 아까 안 떴었는데 저걸 먼저 확인해야되나봐요 저걸 먼저 확인했었어야 했나봐요 저걸 먼저 확인했었어야 했나봐요 뭐 나온단 혹시 제발 제발 그만 떨리세요 제발 그만 떨리세요 와 이거 뒤에 한방에 못찾으면 죽는다 이거 다행이다 이 뒤에 빛나는거 이 뒤에 빛나는거 놓치지 않았지만 놓쳐도 되는거였죠 벌리지않고요 팔로우감사합니다 이 뒤에 빛나는거 다다른게 있어 다다른게 있어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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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하나 더 아 멀리다 아 안되고 저쪽이 쪽지 또 그거죠 여기 혼자있는게 아니라는데 여기 혼자있는게 아니라고? 응 스카이퍼가 아닙니다 킬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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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가 아닌 에잇 눈뽕 하이 제시카 안보여 안보여 제시카 카메라 지금 켠겁니다 제시카 내 목소리 들리니? 제시카 안보여 난 사람이라고 이렇게도 안보여 제시카 네시카 저는 제시카 네시카 나의 자리 저녁 이 시카 제시카 네시카 이 시카 네시카 이 시카 네시카 으으... 루이가 나오는데? 돌인데? 루인아 잠시만요. 한 사람 죽여주세요. 제가 오른쪽 왼쪽 긴 거 해석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아니면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말고 이어폰 양쪽 다 껴자어요. 제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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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있는지, 그쪽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여기가 있는 거에요, 블레이크 제스, 다 왔어? 아키 왔던?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키랑 어디 갔다 온데? 화장실 화장실 근데 아키고 있을게 허아 와애, 소리 크다 아, 깜짝이야 나 안죽었어 나 안죽었어 날 안내해준거지 요쪽으로 죽었어 제니카 죽었어 죽었어? 우리의 도움을 다른 쪽으로 가 호수에 반대쪽으로 오케이, 물에 물을 넣어 지금 발가락 하나라도 저 망할 물에 안 담글거네 어.. 발가락 하나라도 물에 안 담글거라고요 그러면 다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또 다른 발을 내밀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물에 안 줍고 사람은 달릴수가 있죠 다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기 계속 내려오고자 여친 아니라고요! 그만 줘마세요 여친 없다고요 솔로라구요 제발요 내가 지금 몇 번을 내 입으로 내가 여자친구 없다고 내가 진짜 서럽게 말해야되냐 진짜 나 오늘만 내 입으로 나 여자친구 없고 솔로라고 30번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 좀 솔로 만드세요 제발요 고딴 소리 하지마세요 여친도 없냐고요? 무시하지 마라 진짜 제가 맞추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송을 보여줄 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디로 가야되지? 길을 모르겠네 가쪽으로 가면 이렇게 덕질 할 수 있어요 강쪽으로요? 가.. 가쪽으로 갔는데 아까 저기서 막혀있었는데 그쪽에는 가쪽으로 못가니 아까 덕질 할 수 있어요 하.. 하.. 여기저ㅎ 가쪽으로 저쪽으로 오.. 하.. 가쪽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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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아니고 보수다 다리 한번 건너가볼까? 그래 까짓거 물에 좀 젖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까짓거 뭐 어쩔건데요 당당히 합시다 여러분들 내가 널 들어와 줄게라 모르겠다 괜찮아 야 너는 무슨 물고기냐 니가 어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 아 진짜 물고기군요 아니 아가미 달렸나? 여기 다 여러분들이 말해주세요 앞으로 맞아 여러분들 이제 가라앉혀요 왜그래 지금 그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문제 뭔지 아십니까? 이쪽 문이 열렸어요? 게이드 야 맙소사 아 아 아주 게이드기군요 제발 엮지 마세요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의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실시간 해석을 해드리려고 데리러 온 겁니다 엄청 단축 저건 먼길이렇게 와주시분이에요 이쪽인거? 하아 간다 내가 뒤로 빡 뺀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지 야 나 방금 내 그림자에 놀랐어 얘들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일단은 이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게 굉장히 불길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 굉장히 불길해요 지금 진짜 불길해요 누구지 그러면? 뭐래요 방금? 영어로 뭐래? 영어로 뭐래? 영어로 뭐래? 아 이리로 봐줘야지 아 아까 그 모두 어디갔지라고 하는데 모두 어디? 어디갔지? 오케오케오케 누구야! 아씨 깜짝아 아 진짜 엉덩이 깜짝깜짝 눌렀는데 제가 깜짝깜짝 눌렀는데 아까 배터리 세이브하는건 자존 세이브입니다 여러분들 땜목을 타라고요? 땜목 아 여기 땜목 있구나 아 미안해 미안해 못보고 있었어요 어 이게 여러분들은 좀 보는 입장에서 좀 잘 보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플레이 하다보면 어 좀 시야가 좁아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오른쪽으로 오케오케오케 이제 그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요거 접고서 저기 보이는 저길 가야되는거 같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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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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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아서 가는거 아니야? 친구 오른쪽이야 친구 오른쪽 야 알아서 가는거 같애 여러분들 이거 네비게이션인데요? 지가 막 가고싶은데로 가는데? 지가 가고싶은데로 가는거 같애 아니 오른쪽이라고요 길을 지가 알아서 가주면 지가 가고싶은데로 가는거 같애 이리 가고싶은데로 가는거 같애 ì웅 이리 가고싶은데로 가는거 같애 지래? 어 저라갔다 제발요 제파러요 제파러요 ㅋㅋ 아하 오지만 안되어어 여기다 거기 여기 여기 땜보기 하 막혀있어 랩보기가 죽었는데 야 뭐야 나 물고기 떼한테 갇혔는데? 아 세계 종말이 온다는 신호래요 야 이게 뭐야 스토리겠지? 아 우리 인어공주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내가 보인다